그러면 28청춘 거기부터 할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처음부터 하면 지금 시간 다가보잖아, 오늘은. 그러니까 28청춘 거기를 지난주에 했잖아. 거기를 한번 더듬어주는 의미에서. 또 결석자들을 위에서 28청춘부터 나갈 거야. 여기가 지금 세타령 진도는 다른 반에 비해서 몇 반을 하는 중에 여기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 대신 다른들은 단관 하나씩 또 배웠어. 여긴 단관 안 배워서 그렇게 나간 거야. 2 8 1 청 어억 추운 시작. 2 8 1 청 어억 추운. 2 8 1 청 어억 추운. 2 8 1 청 어억 추운. 2 8 청. 이팔초 엉충은 시작 이팔초 엉충은 시작 이팔초 엉충은 시작 이팔초 시작 초 시작 초 ven 시작 초 초 주온 주온 더 크게 궁글려 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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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낙차가 있어 이렇게 크게 크게 속을 동그랗게 파야지 식임을 크게 간격이 좁은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주온이 아니라 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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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소당투 않는 음 내지 말고 청음이 정확해야지요 왜 음을 잘못들으면 안되지 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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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팔 쳐 이 팔 쳐 쳐 해보세요 쳐 쳐 쳐 어어어 어어어 해보세요 시작 어어어 그렇게 하세요 이 팔 쳐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정확히 듣고 뒤에 따라서 하세요 안 같으면서 계속 따라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팔 쳐 어억 추운 시작 이 팔 쳐 어억 추운 이제 되세요 가수가 되었지요 가수가 되었지요 지요 지요 안 맞았어요 지요가 열 번째 팍에서 남아야 돼요 가수가 되요 지요 가수가 되요 지요 지요 가수가 되요 지요 가수가 되요 지요 가수가 되요 지요 공방 적적 홀로뚜 공방 적적 홀로뚜 이히히 고고고 이히히 고고고 이히히 고고고 아 coe 그 앞에 거 그 음을 맞춰야 뒤에 montrer 곳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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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 Scorpion 이, 이가 또 있잖아. 또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자꾸 생략해? 정음력이 왜 그러세요? 그 음이, 그 음, 군이 또 나오고 또 나오면 개수는 알아야죠. 왜 개수 하나를 생략해? 두 장단이 생략되는 거예요. 예, 두 바기. 어허어어잖아요. 시작! 이제 파악을 하셨어요 구조를 이제 파악되신 거예요 구조도 파악이 안 됐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넌지시 건지 말아서 이제는 되는 거예요 단지 명료하지만 않을 뿐이에요 이제는 돼요 예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고 시작 예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고 나 울어다뇨 우르문다 다 울어다뇨 우르문다 다 오기가 우르문다 다 오기가 우르문다 다 오기가 우르문다 좋아요 티가 무슨 개경은 술렁수 시작 티가 무슨 개경은 술렁수 아이고 잘했어요 토골로 만치는 뜨끼라고 토골로 만치는 뜨끼라고 토골로 만치는 뜨끼라고 입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거 없어 붉은 관띠를 몸에다 입고 입고 아니야 몸에다 입고 시작 붉은 관띠를 몸에다 입고 시작 붉은 관띠를 몸에다 입고 시작 붉은 관띠를 몸에다 입고 이리로 가면 따오 이리로 가면 따오 저리 저리로 가면 따오 따오 저리로 가면 따오 따오 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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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응을 붙이지 말고 조금 빨리 응을 붙여서 인경 소리처럼 토경 승소리로 좀 이렇게 내줘요 시작 토경 사람 걸음 이기경 삼 사 호ğ 이경 3, 4, 5경 사람 정신을 둘레게 사람의 정신을 둘레게 이런 데는 한을 좀 내줘도 돼요. 사람의 혼백을 둘레게 사람의 혼백을 둘레게 혼백을 거기에서 음 길이 똑같아. 혼백이 아니야. 사람의 혼백을 둘레게 사람의 혼백을 둘레게 저도 인생 가운데 저도 인생 가운데 저 할미새가 울어 저 할미새가 울어 우궁콩 한섬에 질푼 오리 허여 우궁콩 한섬에 질푼 오리 허여 그렇지! 우궁콩 한섬에 질푼 오리 허여 우궁콩 한섬에 질푼 오리 허여 오리 허여 오리 허여 없어어 못 팔아먹는 못 팔아먹는 못 팔아먹는 저 빌어먹는 저할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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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저할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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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빌어먹을 저할미새 저 빌어먹을 저할미새 저할미새 경술 태풍년 시작 경술 태풍년 시절에 시절에 쌀을 양해 열두 말씩 커주어도 쌀을 양해 열두 말씩 커주어도 쌀을 양해 열두 말씩 쌀을 양해 벚 좀 있어 쌀을 양해 열두 말씩 putting records AKI 나를 향해 열두 말씩 퍼주어도 아이고 나 이런데만 오면 짜증나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셋 이게 원래는 옥타브를 내리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버려 굶어 죽게 생긴 굶어 죽게 생긴 굶어 죽게 생긴 죽게 생긴 시작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 시작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 옥타브 올린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걔는 그대로야 거기까지는 걔부터는 제자리로 온 거야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 새 이리로 가면 힛빛축 시작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면 힛빛축 힛빛축 그렇죠 그렇게 힘 있는 소리로 힛빛축 힛빛축 그렇지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면 꽁지 까불 까불 꽁지 까불 꽁지 꽁지 까불 까불 시작 꽁지 꽁지 시작 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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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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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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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리로 가면 꽁지 까불 까불 저리로 가면 꽁지 꽁지, 꽁지 아니여. 꽁지, 꽁지, 꽁지.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까불. 시작.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 꽁지 아니야. 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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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지. 시작. 꽁지. 굿굿굿. 저리로 가며 꽁지. 시작. 저리로 가며 꽁지. 굿굿굿. 요 음을 해줘야 돼. 거기가 음 차이가 3도쯤 차이가 나는 것을 왜 그렇게 꽁지로 하냐고. 저리로 가며 꽁지, 꽁지. 시작.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 꽁지. 꽁지. 그렇지. 꽁지. 꽁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남도 민요의 표목이야. 표목. 아주 중요한 그 저기 뭐야 그 남도 민요의 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꽁지. 시작. 꽁지. 그렇지. 그걸 해줘야 돼요. 중요해. 중요해.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 까불. 시작.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 까불. 팽랑랑 크르르르르르르. 팽랑랑 크르르르르르르. 팽랑랑 크르르르르르르. 사아아아아아. 하고 사가 사가. 저기로. 저기 뭐야 여섯. 그러니까 일곱 번째 방에서부터 사가 나와죠. 팽랑랑 크르르르르르르르르. 사아아아. 이렇게 시작.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 사아 삶아진 사아 아니요 하지 말아 사아 삶아진 저 할미 새 그렇게 해야 돼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 사아 사아 삶아진 바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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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을 저기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하나 둘 해갖고 총 여덟 박을 해야 돼 사아 시작 사아아 Bieber 아홉 번째 파 pea 사오 초할미 새 시작 초할미 새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 여기서 먰 지어 scripts 시작 на 예열 erre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 사 살 먹어주고 근처 할미새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 사 살 먹어주고 근처 할미새 살이 살 두 밥 맛 맛 맛을 넣을 때 맛이 두 밥 인 두 밥이랴 사 살 바지 이긴 저 할미새 저 할미새는 각 일박 저 할미새 각 일박 자 다시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 사 사가 일곱 번째 박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그 다음 장단에 하나 둘 그러고는 세 번째 박에서 사 할 하면은 그놈이 삼 사야 그 다음에 마 갓 하면은 그놈이 두 박자니까 오류야 이 인 하고 또 가잖아 그러면 그놈이 어떻게 해요 또 그놈이 칠 팔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저 할미새 그놈이 세 이렇게 아홉 열 열 열 열 둘 이렇게 그니까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사 산랑아 가지고 근처 할미새 이렇게 된 거야 시작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사 사살방아지 개개는 저 할미새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 그러죠? 그 앞으로 가서 다시 사람 혼백을 돌릴게 사람 혼백을 돌릴게 사람 혼백을 돌릴게 저도 인쇄가 우네 저도 인쇄가 우네 아주 잘했어요! 저 할미새가 울어 하늘 내 시작 저 할미새가 울어 묵은 콩 한 섬에 칠푼 오리 허여 묵은 콩 한 섬에 칠푼 오리 허여 오오리가 곱 썩어 못 팔아먹는 오오리가 곱 썩어 못 팔아먹는 저 피로 먹을 저 할미새 저 피로 먹을 저 할미새 경술 대풍년 시절에 경술 대풍년 시절에 경술 대풍년 시절에 경술 대풍년 시절에 쌀을 향해 열두 말씩 퍼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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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향해 열두 말씩 퍼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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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울머죽게 생긴 저 할미셈 울머죽게 생긴 저 할미셈 이리로 가면 히힛쭉 이리로 가면 히힛쭉 저리로 가면 꽁지까불까불 꼼지꼼지 아니고 꽁지꼼지 저리로 가면 꽁지까불까불 자 저리로 가면 꽁지까불까불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 사아아 시작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 사아아 삶아가지고 근처 갈미새 삶아가지고 근처 갈미새 그 다음에 붙여요 시작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사아아 삶아가지고 근처 갈미새 시작 팽당당 크르르르르르르르르 사아아 삶아가지고 근처 갈미새 과우로 다녀 우르문다 과우로 다녀 우르문다 여기까지 해오세요 이제 막바지예요 이제 끝이죠 이제 뒤에 한 장만 가면 끝입니다 왕곡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줄게요 이렇게 해 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